보렴, 보렴. 오늘 우리 회장님이 정말 우아하긴 하다. 우리 회장님이에요. 우리 와요, 반 회장님. 세상 점잖고. 속기고. 속기고 우아하고. 여자로 치면 보살여요. 모두 우리 인간은 하늘 아래 다시 없어. 모든 인간은 유니크해. 그지? 독특해. 배운 데까지는 같이 하고. 저번주에 우리 다몰님하고 정사장님 빠졌으니까. 거기 다시 배워드릴게. 헌데까지 해요. 시작. 산 내 소 수 동동계의 양산천식으로 곧만을 봉히 조상 전하소 만세여 곧만을 봉히 조상 전하소 만세여 곧만을 봉히 조상 전하소 만세여 조상 전하소 만세여 곧만을 봉히 조상 전하소 만세여 곧만을 봉히 조상 전하소 만세여 여기까지 했어요? 진충양까지 했어요 진충양까지 하셨어? 여기는 원왕생까지 했어요 원왕생까지? 그러면 제공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 상대소서부터 뭔 상대소서요? 제공정실 시작! 제공정실 진충양 진충양 도팽인 신축량 신중량 도내 방팽 도내 방팽 위헤어 있고 위헤어 있고 성주 아빠까지 다 했지? 우리 중불이 우리는 무무배기 진중량까지만 했어요 그런거에요? 어헝 그렇고 낭낭낭 우리 회장님이 원앙생까지 하셨던가요? 원앙생은 기억하시네요 재궁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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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진중냥 진중냥 도네방팩 도네방팩 위여 있고 미여 있고 다음주에 이거 다 끝내드릴께요. 저기 저 축머리는 다시 할께요. 다시 재궁부터 재궁 정실 재궁 정실 가 가 안녕 가 안녕 가 가 가 가 가 문무배기 문무배기 긴 중냥 긴 중냥 도내 방 백 도내 방 백 위여 입고 위여 입고 위여 입고 위여 입고 위여 입고 위여 입고